우리 또 윷놀이야 윷놀이 3키로 빠진거야? 3키로 뺐어 그게 빠진거야? 나도 대한민국 스포츠전 봉사단 아 맞네 윷놀이 오늘 저 윷놀이 언니 귀여워 술 한잔 시키는데 여기 미역하면 담아되고 술 한잔 퐁당 음식을 이게 뷔페에요 지금 회장님 앉으세요 저쪽 가지다 우와 이떡 맛있겠다 이떡 맛있겠다 밥은 안돼 언니야 머리먹어? 응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내일모레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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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모레 와 응 응 금요일날 응 또 만나다 언니야 또 만나? 응 동영상 동영상 다음날 동영상 아 여보 왜그래 동영상 이래 여보 아 저 다 찔려 알았어요 아니 그랬구나 맛있어 짝이 다 맛있는데 오우 너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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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겠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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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쁘죠? 이래가지고 기억이 핫 들어왔어요 그치요? 사랑합니다 애교쟁이네 애교쟁이 이 떡 맛있다고 저런 말 하지마 500원 줄게 안녕하십니까 오늘 떡국 고명입니다 우리 고경순 세프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떡국 이거는 노란 소고기 이거는 흰자 이거는 김가루입니다 김가루?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셰프님 좀 찍어주세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셰프님이에요 반찬 주방에 책으로 자라는 우리 고경순 근데 자기야 나는 이거 때려 죽여도 못한다 왜? 진짜 하면 돼 하면 다 엎어버린다 이걸로 구자 떡국 오늘 스포츠 봉사단 화합 한 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뎅 얼마나 맛있던지 이렇게 해서 계란를 푸는거야? 응 자기가 꺼내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고경순님 고경순님 마음있을래요 다 됐어 마음있을래요 복내야 복내야 우리 복내야 다 됐어 우와 맛있겠다 이렇게 동동 뜨면 다 익은거 아냐 자 팥그릇 거기다 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아 이건 제가 들을게요 오복은 제가 들을게요 이거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걸어와 너로 이빼 무릎아 떡볶이 떡볶이 조금 더 끓여 떡볶이는 또 언제 조금 더 끓여 조금 더 끓여 조금 더 끓여 덜 익었어 조금만 더 끓여 조금만 더 끓여 언니 앉아서 드세요 귀자 희자 복내야 복내야 희자가 아니고 연이 정례입니다 저는 정례입니다 가명이 연이지요 아 그래요? 가명이 연이고 맛있게 드세요 자유를 안 먹어요 먹어야지 이제 우리 스포츠조 봉사단 화이팅입니다 누가 보면 안 먹는 것 같아 알았어 언니 이제 그만 짚고 먹을게 우리 채병식 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아니 우리 유성 가수님은 왜 혼자서 드셔 맛있게 드세요 근데 반그릇만 드세요 진짜 내가 더이상 말은 안 해 알았죠? 내가 오늘 처음 봐서 깜짝 놀랐어 이거 아니거든 아니야 오늘 처음 봐서 내가 깜짝 놀랐어 해봐 하여튼 밥만 드셔 여기에 있는게 엄청 많이 드셔 »그럇 steht가 핵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 »농이 »농이« »이구리 싹이« »ательно« »농이 » »농이 » »농이 » »농이 » »썰라야 많이 먹어 너무 맛있더라 복내야 설레야 복내설레 둘이 얼마나 헷갈렸는데 복내설레 지금도 헷갈려 모든님들 건강하세요 행복한 저녁요 자야 뭐 안녕하세요 뭐가 탐나는데 얘기해봐 탐나는게 뭐야 귤만 탐나 약 근데 카메라 딱 들이대니까 있잖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우면 내가 하는 줄 알죠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세분하는거 알죠 세분하는거 알죠 세분하는 사람은 잘 잘린다고 알죠 세분 아 세븐해지는데 하하하하 자 이 숙자중에 개활두구술대의 봉사당 행복과 건강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위하여 위하여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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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한잔 해봐 아니 한잔 했어요 자야가 벅내야 자야 커피 좀 줘봐 커피 큰 박수가 고생하셨단다 원단이 따고 보는 거 좋아해 아매 감사아 오늘 왜 하러? 몰라 귀찮아 두개다 두개다 원하겠지 난리라 이거지 계속해서 한 조금만 더 모으시고 윷놀이 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윷놀이의 상품이 뭘 할 수도 있는데 다음은 우리 회장도 고생 많이 해주지만 우리 4부 회장님께서 정말 고생을 봐야 하십니다 우리 회장때문에 자꾸 붙여서 가는거지만 우리 4부 총장께서 총관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공부자고는 앞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양동겸 황 총장님을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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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봉사람 정말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이고 감사하고 저는 어느 누가 와도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끌어눔 논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 한 분 한 분 다 채워드리지 못할 때 누 때론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회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회원들이 없으면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진짜 매주 월요일 되면 11시 되면 막 사무실라도 음식 한다고 다 나와서 이렇게 해주실 때 정말 한편으로 마음도 뿌듯하고 때로는 이렇게 울컥할 때도 있어요. 감사한 마음에. 그래서 제가 회장님 건배했는데 제가 건배하는 건 그렇고 건배의 잔은 우리 정경숙 부회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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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정경숙 부회장님 한 번 다시 한 번. 아 후미씨 최고 명인입니다. 최고 명인입니다. 맞이. 정말로 후미씨 최고 명인. 어디서 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저도 할게요. 조현아는 두 번째 명인이다. 주현아 번역하겠습니다. 자연산이다. 자연산. 건배 한번 해주세요. 우리 봉사단에 회장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음 총장님하고 회장님 덕분에 많은 분들하고 인연이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고통주 봉사단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고통주 봉사단을 위하여. 예전ihad. 오오오오. 오오오 우우. 이잉아. 수요? 네. 나 nationale elle vous towards move on. 먹어. 이ов Müller. ixo.